찬밥 취급 찬밥 취급이라니 아닙니다 이제 입술 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부처님 야 이거 성현이 입술 보고 싶으셨구나 악규 어서와 뒷감당을 여러분들 시청자분들 몫입니다 여러분들 성현이 성현이 스폰게임 다녀올게요 성현이 이기고 오겠습니다 제발 다녀올게요 성현이가 전화 먹으러 성현이 시끄러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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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요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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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하셨습니다 아 손이 왜이렇게 안 움직이냐